인간과 기계가 같이 살아야 되는 세상이라면 둘은 어떤 관계를 가질까? 1950년도에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됐었고 처음 한 30년 동안 사용했었던 방식을 지금은 룰 기반, 규칙 기반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기계에게 세상에 대한 법칙을 코딩을 해줬던 거예요. 고양이는 이렇다, 강아지는 이거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세상을 아무리 설명해도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1980년도였었죠. 기계학습이라는 개념이 소개가 됐습니다. 세상을 설명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스스로 세상을 학습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초기 기계학습은 사실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기계를 학습시킬 만큼 데이터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졌죠.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업데이트됐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천문학적인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기술들도 발달하다 보니 이 세 가지 트렌드가 합쳐져서 심층학습,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소개됐죠. 이제는 기계가 세상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건 자동차다, 이거는 자전거다. 그리고 이런 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것을 상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세한 일은 일에 있는 전체 트렌드입니다. 날씨가 어떻게 알α할 수 있는지,